새해 첫 출근길,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. 일부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뜻깊은 봉사활동 등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무술련 첫 출근길.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에도 직장인들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활기찹니다.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설렘이 가득합니다. 그동안 국민이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이 해빙돼서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2018년에는 직장 상사분들이랑 조금 더 사회 좋게 지내고 싶어요. 지자체와 각 기관들은 보다 뜻깊은 행사로 첫 하루를 열었습니다.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업무를 시작한 광주, 남구 등 일부 자치구는 봉사활동으로 시무식을 대신했습니다. 지방채 67억 원을 모두 상환한 장성군은 채무 없는 군 선포식을 갖고 새해를 주민복지 향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지방채 상환 예산을 국민들에게 조기 투입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. 2018년 황금개띠의 첫 업무를 시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무근해를 보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기대가 가득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